음.. 가보도.. 어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늦게 들어왔다 완전 마간대? 아 아 스킬이나 쓰고 할걸 스탯도 안썼거 같잖아 아 준비가 너무 덜 되어있었어요 근데 스탯은 왜 안썼거 같냐 완전 망했네 용사의 여주 없나요? 어 잠깐만요 용사의 여주 용사의 여주? 용사.. 없군요 용사의 여주 용사 ? мир 이용 알았는데.. 아..느낌이 안좋습니다.. 말타도 잡히나? 막아야되나? 아 잡히네 말타도 아 죽었다 아.. 야 어렵다.. 어려워 아이고 갔네요.. 보내줘야되겠군.. 아 너무 예상된 결과였어 아 준비가 너무 덜 되있었다 왜 크지 않았을까.. 쉽긴 하지만은 아 스택도 안썼거 같은데.. 어 1페.. 1페이지를 못기겠어 에이 죽어야겠다.. 아 너무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.. 아 좋았습니다.. 안좋았습니다.. 아 어렵네 확실히.. 그치.. 아 너는 카파프를 못기겠지.. 아 이렇게 되면 6027.. 아.. 제가 했던 캐릭터들은 좀 여유롭게 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.. 어렵긴 하네요.. 아 스피릿도 넣고 갔어야 됐는데.. 그치? 아 너무 준비가 덜 되있었어.. 당연히.. 라는 생각을 너무 했었나보네.. 요렇게.. 736만원.. 아.. 그러네.. 아.. 그러네.. 준비가 너무 못됐었다.. 아 이게 스킬의 구성을 잘 모르는 것도 좀 너무 큰 것 같아요..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니까.. 대강 스텝만 싹포 하는거지.. 아 요새는 심볼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.. 점점 스펙이.. 쉬워 보이면.. 아.. 736만원 되는게 되게 되는거지.. 아 요렇게 되겠습니다.. 고맙습니다..